이번에는 휴지통인데요. 휴지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삭제한 파일들을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그걸 우리가 휴지통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방마다 휴지통 따로따로 크게 다르게 놀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지운 파일들을 경로를 어떻게 다 일일이 다 기억을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되는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휴지통에 버려진 거 거기 들어가 있는 실행 파일 실행 못해요. 복원을 시킨 다음에 실행이에요. 그래서 휴지통 내에서의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게 뭐냐면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완전히 삭제된다라는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이제는 우리가 쓰진 않지만 플로피 디스크 여기에서 삭제한 파일 복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지통으로 가지 않습니다. 완전 삭제해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USB 메모리는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거 휴지통으로 가지 않아요. 완전 삭제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스 모드. 도스 모드에서 파일 삭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도스 모드도 완전히 삭제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했을 때 얘도 완전 삭제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USB 메모리하고요. 네트워크 상태에서의 삭제예요. 휴지통으로 가지 않아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렸어요. 홀라당 비우기 해버리면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딜리트 우리 바로가기 키에서 배웠잖아요. Shift 플러스 딜리트 바로 삭제. 시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Shift는 바로 삭제. 딜리트는 삭제니까.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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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바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를 누른 채 삭제했을 때 바로 삭제 시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복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쓴 경우에 이때도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점 파일이.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언급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돼서 복원이 가능한 경우를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삭제한 경우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하면 삭제되거든요. 그런데 휴지통으로 가요. 정답은 1번이 맞아요. 휴지통으로 갑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했기 때문에 삭제되는 거고 휴지통이 보관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복원도 가능한 거고 2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삭제했을 때 완전 삭제잖아요. USB 메모리. 복원 안 되죠. 세 번째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 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한 경우 네트워크 상태에서의 파일 삭제. 얘도 휴지통으로 가지 않잖아요. 완전 삭제잖아요. 네 번째 휴지통 속성의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 바로 제거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복원이 안 되는 경우고 1번 같은 경우는 휴지통에 있기 때문에 복원이 된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휴지통으로 휴지통 아이콘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버리면 삭제가 되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원도 가능하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